탈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딱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좀 증상이 덜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라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나오는 이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중에서 남자들이 중환들이 많다는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사망률이 남자에서 많다는 거를 보고 뭔가 남성 호르몬하고 바이러스 관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예 예방해 주는 건 아니고 걸린 사람이 증상을 많이 발현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직 100% 확신은 아니고 지금 계속 실험 중입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브라운대학이랑 브라질 코모 메트리아라는 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이게 왜 남성 탈모약이 치료 효과가 있냐고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와서 폐를 감염시킬 때 폐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안지요텐신 수용체 2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물질이죠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와서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을 몸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폐에서 들어가게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TMPRSS2, TMPRSS2 복잡하죠 이 효소가 있어야 이렇게 통과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TMPRSS2라는 효소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에 의해서 촉진되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효소가 많으면 잘 우리가 감염이 걸린 거죠 이 효소를 떨어뜨리는 물질을 투여하는 게 이제 바로 탕 안드로겐성 약물인데요 전립선 암 치료 때 쓰이는 비칼루미드라는 약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비칼루미드 각구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존스토킨스 대학에서 비칼루미드는 근데 너무 세요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근데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도타스리드 우리 프로페시아 프로스카로 가장 유명한 약들이죠 이게 이제 ACE2 리셉터 안시오텐신2 이수용체 결합하는 이거를 효소를 저해시켜서 수용체 발현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해서 딱 아직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탈모약을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 탈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좀 증상이 덜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